인용환 혁신위원장이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홍준표, 대구시장, 김종인 박사 이런 분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겠죠 결국 그런데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인용환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혁신하러 갔지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비를 밀어버리고 대표노릇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자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잘했잖아요 환자는 국민의힘이다 거기 와서 치료해라 거기 치료해라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환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직관계로 하지 말고 당이 주도하는 그러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혁신하는 잘 던져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방천지를 돌아다니는지 정치하러 다니는지 나는 김기현 대표 밀어버리고 혁신위원장 끝나면 당대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하지 말고 혁신해라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과연 영남 중진들 검지로 가라 윤회관들 물러가라 막 계속 그러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대해 누구 꼽으려고 그거야 검의관들을 꼽죠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인데 꼽아라 하는 사람은 꼽죠 그러니까 바로 그 영남 중진들이나 또는 윤회관들로 표적이 된 분들 이분들이 나가겠냐고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기현 대표는 나는 정치인으로서 영광을 누릴 거 다 누렸다 누렸죠 원내대표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또 간두면 장관도 갈 수 있고 총리도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호영 나는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대구에서 한다 그리고 소위 인요한 위원장이 말하는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희생해라고 했는데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권성동 장재원 아니에요? 이분들도 눈도 깜짝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재원 위원은 보란듯이 관광버스 90대로 당원들 데리고 산에 갔어요? 뭐 단풍도린지 어딘지 갔더라고요 그러면 한 버스에 요즘은 우등버스 타면 27명?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90대라고 하면 상구 27명 2500명이 당원들을 데리고 갔는데 대단하다 물론 요즘은요 제가 해남진도 완도에서도 보면 과거에는 밥을 먹으면 후보자가 냈어요 그런데 국민들 스스로가 유권자 스스로가 자기 건 자기 내고 저도 제 건 제가 계산해요 저는 또 그걸 남기기 위해서 카드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재원 의원도 거의 2500명의 당원들이 돈 내고 갔겠죠 네 선거법이 반드니까 동원력이 있는 거죠 엄청나게? 동원력이 있죠 거기를 어떻게 버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앞으로 3년 남았고 내년에 선거에 이기면 4년 하면 윤석열 대통령 2년 더 하는데 그러니까 절대 안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은 실패할 것이다 뭐 실패보다는 본래 각 정당의 혁신안은요 호랑이 그리다가 고양이 그리고 실천은 직골이 돼요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안은 김기현 지도부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 김기현 집행부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김기 인요한 위원장의 임기는 금년 말까지예요 공천은 내년 1, 2월이란 말이에요 늦어지면 3월까지도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실천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됐든 인요한 위원장이 잘하고 있어요 펑펑 질러대니까 언론이나 국민들은 다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데 실천은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누구 다니면서 만나고 다니는 건 아니 인요한 위원장 부산까지 가서 그냥 왔어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나줄 걸까 하고 있나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 보세요 제가 그제 방송 나가서 그랬어요 이건 내일 홍준표 인요한 회동은 완전히 홍준표 데이가 된다 홍준표 날이 된다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됐어요 이야 진짜 홍준표 잘하대 막 쏘아붙이고 듣보잡 이게 딱 공개해놓고 할 말 다 하는데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래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딱 금도를 지켜주잖아요 홍준표 시장에 어제 거기서 인요한 혁신위원장한테 한 말 기억나세요? 윤석열 정부 들어 듣보잡들이 너무 살친다 초선도 살치고 원회도 살친다 대통령 팔아서 너희들이 그러면 되냐 그거 잘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대구에 살찐고 양이 12명 막 그러잖아요 초선들이 많잖아요 초선들이 막 당대표 선거 때 연판장 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초선들이 혁신적인데 거꾸로 됐어요 거기는 이건 초선들이 다선 의원 하던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선 의원들의 물갈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이 야에서 다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민주당의 초선들은 이번에 국감 때 스타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스타들이 많이 나왔는데 서대문의 김용호 의원 같은 분이 김승희 다 파관냈죠 그리고 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이소영 의원 네 이소영 그다음에 이탄희 의원 그다음에 또 있던데 고민정 의원 고민정 의원 다 초선인들이더라고요 맹활약에서 이번에 국감 스타가 됐는데 대개 보면 김대중 대통령 때도요 그 국감 스타들이 중진이 되면 대상하더라고요 그렇죠 청문회 스타 이런 사람들 자 이제 그런데 이 에피소드인데 도와서 좀 벗을게요 덥네 전복 드셔서 그랬습니까 전복 들고요 요즘 완도 통발에서 잡아준 문어를 먹었더니 진짜 좋아요 아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이 옛날 대통령 후보 때 지방 유세를 다니면서 문어를 말린 것을 계속 잡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다 이렇게 봤는데 저는 완도에서 통발이 하는 사람들이 부부가 조금만 베가지고 잡는데 문어를 많이 잡아요 새우도 잡고 그래서 완도 문어가 최고예요 말린 것을 좀 네 드셨어요 통발협회 위 씨에요 위 씨 장은희 씨 유성철 위원장한테 좀 구입했는데 먹어보니까 좋아요 이 추위에 그냥 열이 나네 그러니까 자 그것 좀 보내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나중에 사세요 사 네 사야죠 저기 인유한 위원장 연합뉴스하고 인터뷰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평을 했더라고요 박식하고 재치 있다 그렇게 해야죠 박식하고 재치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은 거침없이 하더라 그런데 뒷말은 맞는 것 같은데 앞에는 좀 거침없이 하잖아요 아니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저는요 그때 그 서울 소리 기자고 7시간 그게 보세요 얼마나 김건희 여사가 거침없이 똑똑한지 우리가 대통령 되면 아래서 다 알아서 아래서 다 알아서 해줘 지금 다 아잖아요 그리고 미투 보수가 많지만은 보수는 돈 주니까 안 생겨 진보는 돈 안 주니까 이게 보통 달관한 사람 아니면 그런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다 제왕학을 대통령학을 권력학을 통달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잘하잖아요 다 족쇄가 됐습니다 전부 족쇄가 됐습니다 오늘도 가서 보세요 순천 아래짝이라고 제일 큰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를 돌아다니지만 순천 가서 아래짱 또 소록도에 가서 유경수여사 코스프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즌3는 완전히 박정희 대통령 시대로 지금 연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사람들은 전부 이명박 시즌2인데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인용한 혁신위원장이 계속 중진들 험지로 나가라 윤해관들 나가라 막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도 누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민주당도 얘기해야죠 하긴 하는데 이거는 분명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 반 남았잖아요 그래서 국힘당은 험지에 가서 떨어져도 자리가 보장이 됩니다 중진들의 경우 자리가 보장이 됩니다 정 안 되면 산하 기관장이라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은 험지에 가서 된다는 보장도 없고 떨어지면 국회의원이 떨어지고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 떨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사람도 아니에요 저도 제가 지금 사람도 아닙니다 그걸 김대중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신 거예요 열심히 해라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저는 또 김대중 재단에서 국회의원에 관해서 DJ와 K칼추어 강연하고 막차로 해남으로 갑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1시에 도착해서 금, 토, 일 돌아다니는 거 열심히 해야지 내년 1월 6일이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백주년이죠 그래서 영화가 나옵니다 그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상영이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펀드를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고 펀드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식하고 재치있다 하고 싶은 말 거침없이 하더라 하고 싶은 말 거침없이 하더라는 인정을 하겠는데 박식하고 재치있다는 아마 박사학위를 가져서 그런 말이죠 김경연석은 자 그건 그렇고 인요한 이원장이 진짜 정치인이야 딱 성역을 정해놓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서대문에서 나선다는데 그런 설도 있잖아요 글쎄 그건 내가 뭐 그런 얘기는 혁신위원장 되기 전부터 나왔어요 나왔지만은 금도를 지키고 있다니까 성역 대통령과 영부인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인 그렇죠 성역이 없어야지 혁신하려면 혁신의 대상이 누군데 그걸 뚫어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환자는 거기 있다 둘이 딱 만나고 나서 인요한 위원장이 유승민 위원 만나고 마사지 해버리듯이 유승민 위원 코리안 젠틀맨 자기도 영어 썼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니까 정치를 오래한 사람들은 김종인 위원장은 딱 만나고 기자들 불러서 자기가 먼저 얘기해버려요 환자는 국민의힘이다 대통령한테 말 못하는 이걸 딱 제대로 해버리던데 한 수 더 떠서 홍준표 시장은 공개해놓고 거기서 내 할 말 다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치의 수가 보이지 그런데 이제 이걸 tal치 김종인 위원장 이렇게 보이지 아멘